프레임 빌더라는 게 좀 낯설긴 한데 이게 어떤 일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프레임 빌더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남아의 자전거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싶어해요 자전거 좀 열풍이긴 하잖아 저희가 위에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자전거를 만들고 싶은지 기획을 하고 맞춤으로 만들어요? 네 맞춤으로 아 맞춤형 자전거를 만드시는구나 이게 이제 프레임 빌더입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하셨던 제작 중에서 가장 특이한 프레임이 있다면? 사실 다 특이해요 이게 다 조금씩 다 특이한데 아니 3층 높이 자전거도 있다고 그러는데 3층 높이 자전거 여기 이제 3단 자전거 아 3단 자전거 대나무로 만든 자전거 아 대나무 맞네 대나무가 이제 일반 프레임처럼 안에가 비어있다 보니까 자전거 프레임 소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해요 진짜 신기한 자전거가 여기 굉장히 많네요 많죠 저거 너무 신기해요 약간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배트맨 자전거 같은 거 너무 멋있어요 활리 데이비슨 자전거라 해가지고 저 자동차 타이어네요 지금 보니까 저것도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만드신 거구나 아 만드신 거구나 대나무도 담양에서 다 제가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운동 헬스 바이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거 한 바퀴 계속 도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왜 만드신 거예요? 저거는 이제 어린아이들 아 네 애들냐는구나 오빠랑 아이들 하면 되겠네 네? 오빠랑 아이들 지금 3,5는 구매하고 저거 하면은 아이들 한 5분 정도 재밌게 놀 거예요 아 그치 금방 질리기 딱 좋은 타입을 계속 도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도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저기 아 사장님이 사장님이 저 살짝 째려봤었어요 사장님 저 살짝 째려봤어요 네 불쌍한데 여기는 이제 10분에 500 지금 눈빛에서 자부심이 너무 느껴져요 넋살이 자전거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위에 올라가 봤는데 갓빛살 아주 고가의 자전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가의 프레임으로 고가의 자전거 뭐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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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는 제가 안 갖다 놨고 위아이 위주로 갖다 놨는데 위아이 X에서도 저기가 지금 1,500만원, 2,000만원대까지 자전거 있어요 위에도 있어요? 그런 게요? 네! 현대랑 콜라보 해가지고 뭐야 잘 모르네 넋살 아까 자전거 되게 잘하는 척 하더니 또 약간 꼬리를 내리네 요즘 SNS에선 거의 폭주족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좀 한번 자전거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습니까? 체험해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체험을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이거는 서서 타는 백조 자전거라고 하고 그것도 좀 힘들긴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나무 자전건데 좀 높아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아 그러세요? 사다리가 있나요? 아까 타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이게 사실 오긴 이런데 의외로 되게 높아요 이게 이거 한번 제가 볼게요 아니 이거 한번 제가 볼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빠 위험해 근데 이 정도는 이 정도 괜찮지 오빠 보석오빠증 있잖아요 오빠 위험해 오빠! 자자자 엉덩이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엉덩이 역시 오빠 진짜 엉덩이 작다 진짜 엉덩이 작다 진짜 엉덩이 작다 내 엉덩이 보지 마 내 엉덩이 보지 마 아니 작은데 강인해 나 봐 야 이거 야 죽인다 작은데 강인해 우리 죽여요 그래 괜찮아? 형 다음에 저희 뮤비에 한번 오케이 오케이 뮤비 엉덩이 한번 봐 뒷태로 하면 돼 뒷태로 하면 돼 괜찮겠지? 아니 안 놓칠게 야 야 참아 있어 아니 안 놓아 야 나와봐 아니 오빠 다리를 빼 진짜 오빠 아니 오빠 다리를 빼 진짜로 오빠 나와라고 나와봐요 이거 왜 이렇게 웃겨 보도해 보도해 내가 보도해줄게 나와봐 나와봐 제시 이제 나야돼 나와봐 나와봐 제시야 너 다쳐 나와봐 제시야 나와봐 여기다 놔보세요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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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보정할게 있어 유주야 나와봐 유주야 나와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점프하면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 간다 간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나와봐 나와봐 hoe 어딜 나와요 어딜 나와요 어디나와 이거 나와봐 나와봐 더 나와 야 나 내리려 내리려 자리 있어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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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내 여기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뭐야 사다리 좀 내려 너무 좋아 아, 이게 뭐야? 아니...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와,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 이거 무서워요 이걸 누가 한번 타볼래요? 아까 코코넛! 이게 무게중심을 뒤로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아니, 겁이 없어! 아니, 원생이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이거 줘요!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저거 즐기네! 아유, 즐기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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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재미있었어요! 재미는 있네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체들이 스테리하지가 않대요, 세지가 않아 예 지금 저... 내가 파이가 빵꾸냈나, 내가? 잘 봐야 돼, 끝까지 잘 봐야 돼 지금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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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약간 때려보면서 하셨어 오, 약간 이래 약간 이래 아, 나 눕진 느꼈네 자기 원래 거기로 들어갈 때 좀 자기 원래 거기로 들어갈 때 좀 좀 거만해, 느낌이 아, 근데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간 거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너무 재미있었어 근데 지금 즐거움을 느꼈어? 여기서? 사실 그다지 뭐 와, 너네 둘이 제일 즐거워했어 아니, 아니, 아니 즐거움을 느꼈으면 이게 있는 게 맞잖아 잘 휘둘리네 아니, 왜냐면 근데 나는 오늘 이게 사실 너무 재미있었던 게 재석이 형님 엉덩이라 너네 몸을 다 아니, 내 몸을, 바디를 뭐 책바로 나왔니? 아니, 아까 근데 오빠가 거기 올라갔을 때 바디라인이 아주 이뻐 아니, 그건 기가 막혔어 그건 기가 막혔어 아까 뭔가 다리부터 여기서부터 형, 빔컹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자, 이제 힌트 말고 여기서 게임 할 건데요 아, 게임? 여기서 할 게임은 둘이서 하나 스피드 퀴즈입니다 뭐죠? 둘이서 하나? 너랑 나랑 나가서 우리 한다, 한다서 이거 하고 놀자고 내가 너한테 막 데이트 신청했어 아니, 사람들이 봄 되면은 밥만 알고 낮에 막 낮술할래? 아니, 낮술이 아니고 정답! 정답! 본능적으로는 깨졌어 아, 그거는 종식이 형님이잖아 엄마, 둘이 끈으로 묶여있다 묶여있어요 오케이, 가봐 시작! 오우 이거 어렵지? 이거 어렵 연사시는 1번, 민규 씨 2번 설명만 하면 된 거야 준비 시작! 자, 이게 너무 슬픈데 어, 너무 슬픈데 태양을 피하는 방법 눈물이 났어 근데 이게 노래가 또 밝아 아니에요 눈물이 났어 눈물이 났어 근데 이게 노래가 또 밝아 쉿 어 대낮에 아니면.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눈물이 막 갔어. 억지로 웃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아니, 이게 가득 찬. 아수라 같아, 아수라. 여기 가득 차면 가득 찬 걸. 카메라, 송지호 잘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 여기 너무 가득 찼네. 여기 안에. 안구에다가. 근데 잠깐만, 근데 이게 나는. 여기 내려올라. 이렇게 막 이렇게. 야, 그걸로 어떻게 알아. 눈물을 다시 집어넣었어. 그걸로 어떻게 알아. 자, 정답. 내가 지금. 야, 쟤네를 믿지. 미에로는 웃지요. 아니야, 됐어. 이거 좋은데.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려웠어. 눈물이 차올랐어, 고객들아. 흐르지 못하게로 달싸구사. 쟤네를 막을 해야 돼요. 뭐하니, 나라야? 3단고. 3단 초음파. 어? 이거는 쉽다. 너무 쉽다. 이거 바로 맞히자. 설명을 잘해봐. 실패 실패. 개물. 그러니까 가사가. 개, 개물. 말을 해도 돼, 말을 해도 돼. 왜 말을 안 해. 야, 야. 골렴, 골렴. 홀컴, 홀컴. 개, 개, 개. 잘했다, 잘했다. 이걸 표현해야지. 이걸 표현해야지. 이걸 표현해야지. 이걸 표현해야지. 이건 제목이야. 관서를 제목이야. 어? 어? 야, 쟤 뭐해. 야, 쟤 뭐해. 야, 쟤 뭐해. 아니, 가. 사대로. 사대로 하면은. 네가 지금 나한테 계속 이렇게 걸어와봐. 그래. 맞으려고? 이거야. 이게 가사야. 아까 얘기했던 거. 어, 그게. 그게 제목이야. 콩보라. 콩보라. 근데 내가, 내가 해야 되는 가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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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근데 맞아요, 저거. 혈압파 올라와, 혈압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왜 그렇게 됐어? 네가 지금 나한테 오고 있잖아. 야, 이거 죽어도 못 맞춰. 야, 이거 안 해. 못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자, 너 걸어와봐. 너 걸어와봐.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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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날 보고 너를 못해? 아니, 네가 또 걸어와봐! 어? 어? 아, 이 거야. cola. 민정민 괴로워? 뭐야? 뭐야, 왜? 아니, 너부터 이준호 진짜. 아, 뭐야. 자, 네가 걸어와봐. 거봐. 거봐, 거봐. 걸어왔다. 숨이 못났다. 그런데 민정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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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떻게 힘없는 거야! 우리 하나만 맞추자, 하나만. 아, 이거 또, 이거 근데 알겠죠? 알 거야. 아, 이건 알지. 우리 시작! 자, 반칙하면 바로 땡니다. 미쥬야, 첫 번째 가사야. 난 정말 네가 날... 나한테 진짜 네가 날 그렇게 참을 줄 몰랐어. 새끼손가락은 뭐야? 아, 그냥 너무 슬퍼가지고. 샷봉아. 샷봉아. 이 설명 봐. 이거, 이거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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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나와! 아,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수 있어. 얘들 너무 못해. 숨이 멎었어요. 샷봉아. 아니, 근데 제시랑 코쿠니 설명한다고? 뭐 어쩌라고요? 오빠 설명 얼마나 잘했다고? 오! 샷봉아. 갓잇! 컴온! 컴온! 아하! 자, 컴온! 오빠 이거 쉬워, 쉬워, 쉬워! 오케이, 다. 옛날 노래예요. 오빠 시대입니다. 미안했어, 오케이. 야, 봉다리 샤워라 하면 안 되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음은 봉다리 샤워라 하면 안 되지. 야, 봉다리 샤워라 하면 안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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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설명이 어렵다. 오케이, 내가 잘할게. 이거 습지 않아. 이거 습지 않아. 이거 습지 않아. 리슨, 나 너무 미안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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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근데 나 너 너무 사랑해. 사랑해. 아, 잠깐. 아니야. 잠깐만, 오빠. 오빠 아니야, 아니야. 오빠. 오빠 내 시대야, 내 시대. 내 시대라도. 생각해봐. 생각해봐. 나는 너를, 나는 너를 잡고 싶었어. 오, 연기 잘한다. 나는 너를 잡고 싶었어. 이게 무슨 얘기야? 내게 다시 돌아와. 내게 다시 돌아와. 널 잡고.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엄마, 엄마. 오빠. 왜? 집 좀 해요. 집 좀 해? 집 좀 해? 집에 들어가라고? 진짜. 아니야, 이건 전남은 필요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전남은. 야, 왜 일요일 것 없어? 왜 주면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둘이 어떻게 놔줘 봐. 묶어놓은 거 아니었어? 묶어놓은 거 아니었어? 잘해봐. 이게 내 기억에 안무가. 나부터 해. 쿵다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 쿵다리 샤바라 빠빠빠. 쿵다리 샤바라 빠빠빠. 정답. 지효딘 맞지? 아니에요. 빅뱅 거짓말.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야, 잠깐만. 그러면. 야, 코쿠나. 이걸 가야지 왜. 이건. 나리 샤바라.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이거 뭐야, 이거.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 함께 힘을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 힘을 합친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야, 가만 아니냐 이 간신들아. 야, 이 간신들아. 야, 잘 봐봐. 합심. 합심. 아니야. 함께. 웹폰. 웹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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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무기. 웹폼. 넓은 데로 걸어가. 넓은 데로 걸어가. 자, 자. 아이, 나라로. 에이. 아, 천하. 아, 천하. 자, 봐봐. 모자 돌렸다, 형. 자, 봐봐. 우리가 어떤. 아, 왜? 왜? 애기. 이건 말도 안 되니까. 왜? 어려워? 시작. 근데 이렇게 계속되면 내가. 난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I'm going crazy! I'm going crazy! 내가, 나 진짜. I'm going crazy! 어? 내가 여사를 보면 내가 눈이 이렇게 돼. 슈퍼주니어. 미쳐! 내가 안 와. 그래, 그래. 나를 미쳤어. 내가 미쳤어. 에이, 에이. 슈퍼주니어. 골반 가만히 있으세요, 슈퍼주니어. 골반 가만히 있어요, 형님. 살랑살랑거리네. 코는 왜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뭐야? 얘기할 때, 얘기할 때. 얘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거 그르면 그거야. 어? 골반, 골반. 왜? 아니, 왜? 아니, 진짜. 아니, 그르면 골반.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이게 너무 땡겨가지고. 아, 골반 진짜. 골반, 너 가봐봐. 골반 좀. 이거. 이거. 이거 어때? 가보라, 가다보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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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안 됐다고요? 왜 안 돼? 자, 어디 갔냐고. 오빠가 돌 때. 이거야, 이거야. 야, 야. 야.